안녕하세요. 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자이더스타 아파트 현장을 찾아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아파트는 이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1번지 일대이구요. 송도 랜드마켓시티 609에 속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총 9개 동 1533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44층까지 올라가구요. 주차는 3대당 1.53대이고 용적률은 182% 건폐율은 14%입니다. 입주는 2024년도 12월로 예정되어 있구요. 여기에 평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35평형 36평형 41평형 42평형 43평형 44평형 45평형 46평형 47평형 49평형 57평형 63평형 65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인 84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35평형이 되겠네요. 분양가는 9억 1000에서 9억 3000에 분양을 했었는데 현재 매도효과는 저층은 8억 9천에 나온걸 볼 수 있구요. 고층은 9억 5천 이상으로 나온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를 보면서 아파트가 건설되는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가 건설되는 현장은 지금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아파트가 건설되는 현장이구요. 지하철역은 지하철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이쪽에 센트럴파크역도 그렇고 인천대입구역도 그렇고 국제업무지구역도 그렇고 지하철역에서는 좀 거리가 있구요. 그 다음에 주변에 학교는 바로 옆에 송도해양삼초등학교가 2024년도 9월 개교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구요. 부지가 상당히 넓은거 보면 중학교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도상에는 지금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현송중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이제 현송초등학교가 또 같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교를 가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조망은 이제 이쪽이 이제 인천앞바다 조망이고 이쪽이 워터프론트 메인호수 조망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조망이고 바로 또 옆에도 여기도 이제 그 송도 워터프론트 연결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바로 여기를 걸어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조망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아파트 그 공사 건설 등의 현장을 한번 직접 걸으면서 아파트의 그 지금 진척도라던가 위치 이런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바로 앞에 있는 네 앞에 있는 구간은 그 송도 워터프론트 송도 워터프론트의 그 인입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송도 국제 도시를 미움자로 연결한 수로를 미움자로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이제 인공해변도 이제 조성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인피니트풀 수영장 이런것도 이제 조성할 계획으로 있구요.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리고 이제 상징물로는 뭐 조형물이라던가 조형분수 그 다음에 벽천 워터스크린 또 음악분수 스카이워크 이런걸 설치할 또 계획으로 되어 있구요. 또는 이제 수로가 미움자로 연결이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카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카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지금도 그 북쪽 수로에서는 카노를 지금 체험도 하고 선수들이 또 훈련도 하고 있죠. 그리고 야간 그 랜드마크 공간 조성을 할 계획으로 또 있구요. 또 수상 레저를 위한 그런 산박 운항할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워터프론트가 완성이 되면 송도가 이제 굉장히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호수로 메인 호수로 들어가는 그런 인입구간이 되겠구요. 여기도 이제 그래서 공원으로 지금 양쪽이 조성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 휴게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도 굉장히 이쪽에서 보면 조망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단지만 나서면 이런 공원이 바로 앞에 있구요. 여기는 뭐 거의 다 사방이 공원입니다. 한쪽으로는 서해 바다, 바다 조망이 있구요. 또 한쪽으로는 이 워터프론트 인입구간 공원이 있구요. 또 측면으로 가면 메인 호수 공원이 있구요. 또 조금 건너편에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조망도 있고 그래서 조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로 여기는 분양가가 상당히 좀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 35평형이죠. 분양가가 9억 천에서 9억 3천까지 이 가격으로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도 가격은 이제 큰 차이는 없고 지금도 저층은 지금 최저가가 8억 9천 정도에 나온 것도 볼 수가 있구요. 고층은 9억 5천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 송도 자이더스타죠. 여기는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금 이곳은 60구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60구에 위치하고 있구요. 총 9개동에 1533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44층까지 있구요. 주차는 세대당 1.53대구요. 용종률은 182% 건폐율은 14%로 되어 있고 평형은 여기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 이게 이제 약간의 탈입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35평형, 36평형, 41평형, 42평형, 43평형, 44평형, 45평형, 46평형, 47평형, 47평형, 57평형, 63평형, 65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주는 2024년도 12월에 입주를 하게 되겠구요. 지금 그래서 건물이 지금 한 6, 7층 정도 올라간 것 같죠. 6, 7층 정도 올라간 것 같구요.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이 이제 송도 60구라고 치가는 곳입니다. 송도는 그 개발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공구라는 명칭을 써서 1일공구부터 11공구까지 지금 공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곳은 되구요. 즉시에서 예전에는 6, 8공로 랜드마크 시트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6, 9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6, 7층은 좀 가되는 것 같기도 하나요. 6, 7층은 좀 더 가는 것 같구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구요. 이 옆쪽으로는 그 아파트들이 바로 옆에는 이제 또 이곳이 이제 그 송도 자이에서 이제 짓는 아파트가 바로 옆에 또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이라는 아파트가 또 있구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그 실스테이트 실스테이트, 송도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아파트가 있구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그 랜드마크 시티 랜드마크 시티로 해서 그쪽에 이제 사업 건물들 뭐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올 그런 부지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 이제 12월 내년 12월 입주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간에 맞춰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송도 크리스탈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아파트는 많이 올라갔죠. 거기에 또 많이 올라갔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송도 자이 더 스타 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